꿈에 나타난 여자 권판서에게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권판서는 첫째 딸의 배피를 찾던 중 한음을 보고는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얼른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사위가 될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조정에 벼슬하러 온 사람들을 모두 살펴보니 신립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인상이 좋고 나중에는 꼭 훌륭한 대장이 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권판서는 신립을 둘째 사위로 맞아들였어요. 신립이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노루 한 마리를 쫓아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아주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날도 저물어 어딘지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어두워졌습니다. 당황한 신립이 두리번 거리다 보니 저 건너편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에 사람 사는 집이 있는 모양이다. 일단 저기라도 가보자. 신립이 반짝이는 불빛만 보고 찾아가 보니 커다란 귀화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 웬 집인가 싶었지만 우선 들어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보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이보시오 주인장 신립이 사람을 찾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기척이 없었습니다. 또 대문 하나를 열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부르니 안체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나는 새도 잘 오지 못하는 깊은 산골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노루 사냥을 하다 보니 날이 저물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줘도 되겠습니까? 신립이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붙였지만 여자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손님의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집에는 손님이 주무실 방이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립은 다시 사정하였습니다. 처마 밑이라도 산속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헛간이든 어디든 좋으니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자는 여전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주저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으신가요? 후회하다니요? 이 댁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신립이 자꾸 물으니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본래 서울에서 살았는데 언제인가부터 세상에 난리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난리를 피하려고 이 산속에 들어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일하던 노비 하나가 자기 힘센 것만 믿고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지요. 그 노비는 다른 노비들과도 싸워서 여러 노비가 집을 나가게 하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이 집안을 차지해버렸답니다. 아이고, 저런 큰일이 있었군요. 여자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노비가 전부터 계속 제게 자기 부인이 되어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아버지도 이 노비 때문에 돌아가시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노비가 집에 찾아올 것이고 저는 그 전에 자결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손님을 집안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눈물 지으며 이야기하는 여자를 보고 실립은 대뜸 소리쳤습니다. 그런 사연이라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런 일을 그냥 두 곳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노비는 언제쯤 온답니까? 그 노비는 저 고개 너머에 자기 집을 따로 짓고 사는데 밤이 깊은 시각이 되면 찾아옵니다. 실립은 알았다고 하고 여자에게는 벽장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립은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방 안에 앉아 문태모로 내다보며 노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여자가 말한 그 시간이 되니 덩치가 큰 남자가 집안에 들어오더니 여자에게 술상을 차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여자가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하자 노비는 이제 이 여자가 자기 부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줄로 알고는 술을 잔뜩 먹고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숨어 있던 실립은 그때를 노려 화살을 쏘았지요. 노비는 화살을 정통으로 맞아 고꾸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립이 그 집을 나서려는데 여자가 대문밭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나는 죽어도 당신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서 종으로 부리셔도 좋고 소실로 들이셔도 좋습니다. 이 산속에 저 혼자 살게 하지만 말아주세요. 그러나 실립은 여자를 부리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낯선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당신은 당신대로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자가 몇 걸음 더 따라오며 매달렸지만 실립은 그저 앞만 보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여자가 소리쳤어요. 전 그렇게 가시려거든 저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 집을 한번 돌아보고 가십시오. 실립은 여자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말을 타고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여자가 있던 집 쪽을 뒤돌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집은 이미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었고 여자가 지붕 위에서 실립을 소리쳐 부르더니 그냥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실립은 그 장면을 보자 그만 아찔한 게 눈앞이 캄캄했지만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립이 사냥해서 돌아오고 며칠 뒤에 권판서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실립이 권판서의 생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집안에 들어섰더니 권판서가 실립을 보고 대뜸 소리쳤습니다. 자네 얼굴을 보니 수심이 가득한 게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겠나. 실립은 며칠 전 사냥을 하러 갔다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권판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혈을 끌끌 찼어요. 자네는 크게 될 인물은 못 되는군.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지 여자를 그렇게 혼자 두고 여자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도 그냥 왔단 말인가. 내가 참 사람 잘못 보았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실립은 묵과에 급제하여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나라에 일본군이 쳐들어와 큰 난리가 났지요. 실립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조령이라는 고개에 진을 쳤습니다. 조령은 험하고 높은 고개여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 일본군이 오가는 모습을 보기도 쉽고 단 백 명만 지켜도 천명의 군사를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립의 꿈에 웬 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곳에서 퇴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을 등지고 진을 치셔야 합니다. 하도 선명하고 기이한 꿈이라 실립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필시 귀신이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배수진이라. 그렇지 당금대에 진을 치면 우리 군대 뒤편으로는 물이 있어 더 갈 수가 없으니 죽을 힘을 다해 일본군과 싸워 잘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렇게 생각한 실립은 조령에서 내려와 탕금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탕금대는 너른 평지여서 일본군의 눈에 잘 띄었고 뒤에 강이 있으니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실립의 군대가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실립의 군대는 몇백 명이었고 이들이 맞서 싸운 일본군은 몇 천명을 헤아렸지요. 실립의 군대는 그곳에서 크게 패하여 몰살당하였고 실립은 그 일로 죄책감을 느껴 강물에 몸을 던져 세세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꽃이 된 콩쥐 옛날 어떤 사람이 일찍 부인을 잃고 딸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콩쥐였어요. 콩쥐의 아버지는 남자 혼자 어린 딸을 키우자니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고민 끝에 재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팥쥐라는 딸을 한 명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자기가 데려온 팥쥐만 귀여워하고 콩쥐는 몹시 미워했습니다. 팥쥐한테는 쉽고 편한 일만 시키고 콩쥐에게는 힘들고 굳은 일만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팥쥐는 일을 잘하고 부지런한데 콩쥐는 게으르고 일도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가 두 딸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콩쥐에게는 썩은 보릿살로 지은 밥을 점심으로 싸주며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매라고 시켰습니다. 또 팥쥐에게는 흰쌀밥 점심을 싸주면서 쇠 호미로 모래밭을 매라고 시켰습니다. 밭으로 간 콩쥐는 점심을 나무에 걸어놓고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매려니 힘만 들었습니다. 게다가 나무에 매달아 놓은 보리밥은 까마귀가 나라와 다 다 먹어버렸지요. 콩쥐는 콩쥐는 점심까지 굶어야 했습니다. 콩쥐는 너무나 서러웠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콩쥐가 한참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더니 암소 한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콩쥐야 너는 왜 울고 있니? 암소가 물었습니다.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매려니 너무 힘들어요. 점심도 까마귀가 먹어버렸고요.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자꾸 나요. 콩쥐의 대답에 암소가 말했습니다. 콩쥐야 그만 울고 저기 냇가에 가서 머리를 감고 깨끗이 목욕하고 오렴. 그동안 내가 밭을 다 매놓을게. 콩쥐는 암소가 시키는 대로 냇가에 가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암소가 그 넓은 자갈밭 김을 다 매놓았어요. 콩쥐야 이번에는 내 입속에 손을 넣어봐 먹을 것이 들어 있을 거야. 콩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암소의 입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암소의 입속에서 밥이며 과자 떡처럼 온갖 맛있는 음식이 잔뜩 나왔습니다. 콩쥐는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남은 음식은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콩쥐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새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밭도 다 매지 않고 벌써 집에 오다니 새어머니는 대문을 닫아 걸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콩쥐가 그 넓은 자갈밭을 다 매지 못할 줄 알면서도 일을 시킨 것이지요. 콩쥐는 암소에게 받아온 음식을 문틈으로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러니 문 좀 열어주세요. 새어머니는 콩쥐가 가져온 좋은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고 콩쥐가 가져온 음식을 먹었지요. 너 이 음식들 대체 어디서 훔쳤느냐? 새어머니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다그쳤습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암소가 준 거예요. 콩쥐는 새어머니에게 밭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콩쥐의 이야기를 다 들은 새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너는 실컷 먹었을 테니 그만 먹어. 새어머니는 콩쥐가 가져온 음식을 팥쥐와 둘이서만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배부를 거라며 저녁도 주지 않았지요. 저도 배가 고파요. 저녁밥 좀 주세요. 콩쥐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사정했지만 새어머니는 화를 벌컹 냈습니다. 내가 네 밥까지 차려줘야겠니? 푸엌 해선 네가 알아서 찾아 먹어. 다음날 새어머니는 어제와는 반대로 일을 시켰습니다. 팥쥐에게는 보리밥 점심에 나무 호미를 주고 자갈밭으로 보냈습니다. 콩쥐에게는 쌀밥 점심에 쇠 호미를 주고 모래밭 김을 매게 했어요. 팥쥐는 밭에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나무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라고 일어나지 않고 빈둥거리며 점심때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제처럼 까마귀가 날아와 팥쥐의 점심을 먹어버렸어요. 이 못된 까마귀야 왜 내 점심을 훔쳐먹니? 팥쥐는 까마귀를 쫓으며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콩쥐의 얘기처럼 정말 하늘에서 암소가 내려왔어요. 얘야 왜 울고 있니? 팥쥐는 암소를 흘끼보더니 더 서럽게 우는 척 했습니다. 내 점심을 까마귀가 다 먹어버렸어요.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많이 주세요. 마음 시착하게 생긴 암소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 했습니다. 저 아래 냇가에 가서 깨끗이 목욕하고 내 입에 손을 넣어봐라. 팥쥐는 얼른 씻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암소의 입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잡았습니다. 욕심이 많은 팥쥐는 떡이며 과자 과일들을 욕심 사납게 잔뜩 움켜잡았지요. 너무 많이 잡는 바람에 손이 빠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화가 난 암소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팥쥐는 암소가 뛰는 대로 매달린 채 끌려 다녔습니다. 암소는 자갈밭으로 가시밭으로 마구 뛰어 다녔어요. 팥쥐는 자갈에 쓸리고 가시의 옷이 찢겨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팥쥐는 너무 아파서 쥐고 있던 음식들을 놓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야 겨우 암소에게서 떨어질 수 있었지요. 결국 팥쥐는 아무것도 못 꺼내고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팥쥐가 돌아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보고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팥쥐가 고운 옷까지 얻어 입었구나 떡이며 과자를 많이 얻어왔겠지.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팥쥐의 온몸이 피투성이였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새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지솟았어요. 콩쥐 네가 거짓말을 해서 우리 팥쥐가 다치고 고생만 했지 않느냐 새어머니는 콩쥐의 머리를 잡고 마구 때렸습니다. 콩쥐는 서러워서 엉엉 울었지요. 이 일이 있고 며칠 뒤 어느 날 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콩쥐와 팥쥐에게 배를 짜라고 시켰습니다. 둘이서 누가 배를 많이 짜는지 내기를 해보아라. 새어머니는 콩쥐에게는 새 북을 주고 볶은 콩을 주었습니다. 팥쥐에게는 길이 잘든 북과 찰밥을 주었습니다. 북은 배틀에 달린 도구인데 길이 들수록 배가 잘 짜였지요. 콩쥐는 콩을 한 줌씩 먹으면서 배를 짰습니다. 길이 들지 않은 새 북을 가지고도 콩쥐는 배를 많이 짰어요. 팥쥐는 찰밥을 한 덩이씩 떼어 먹으며 배를 짰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마다 찹쌀이 손에 찐득찐득 달라붙었지요. 찹쌀 한 덩이 먹은 다음 손을 씻고 배를 짜고 또 한 덩이 먹고 손 씻고 배 짜고 이러다 보니 팥쥐는 배를 얼마 짜지 못했습니다. 새 어머니는 이번에는 이를 반대로 시켰어요. 콩쥐에게는 길이 잘든 북과 찰밥을 주었고 팥쥐에게는 볶은 콩과 새 북을 주었습니다. 팥쥐는 콩 한 알 집어먹고 배 한 번 짜고 또 콩 한 알 집어먹고 배 한 번 을 짰습니다. 그 바람에 배를 얼마 못 짰지요? 콩쥐는 물을 한 바가지 떠다 놓고 손에 물을 묻혀서 찰밥을 떼어 먹으며 배를 짰습니다. 그래서 팥쥐보다 배를 훨씬 많이 짰지요. 새 어머니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데리고 온 팥쥐가 콩쥐보다 잘하는 것을 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번번이 팥쥐가 지기만 했지요. 새 어머니는 화가 치밀어 콩쥐를 더 미워하고 구박했습니다. 어느 날 이었어요? 건넌마을 부잣집에서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새 어머니와 팥쥐는 구경을 간다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콩쥐도 따라가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도 데려가 주세요. 콩쥐의 말에 새 어머니가 펄쩍 뛰었습니다. 가긴 어딜가 넌 집에서 일이나 해 집안 청소부터 하고 부엌도 깨끗이 치우고 독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마당에 있는 벼 다섯 썸을 다 찌워놓고 저녁밥을 지어놔 시킨 일을 다 마치면 오던지 그런데 새 어머니가 말한 독은 밑이 빠져 있어 아무리 물을 주어도 물이 새 가득 채울 수 없었습니다. 벼 다섯 썸은 힘센 남자가 하루종일 걸려도 다 찢지 못할 정도로 많았고요. 그래도 콩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넓은 집을 안팎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부엌도 말끔히 치웠어요. 일은 해도 해도 줄지 않았고 콩쥐는 너무 힘들고 서러웠습니다. 콩쥐는 다시 엄마 생각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새 수백 마리가 날아와 마당에 널어놓은 벼 위에 앉아 벼를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콩쥐가 다급히 새들을 쫓았어요. 그런데 새들이 날아간 자리에 껍데기는 다 없어지고 쌀알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들이 대신 벼를 찌어놓은 것이었지요. 콩쥐는 물을 길어 밑빠진 독에 부었습니다. 이번에는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독 밑에 구멍을 메워주었어요. 그 덕에 콩쥐는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밥까지 지은 콩쥐는 새 어머니가 시킨 일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밥까지 지어놓고 일을 끝마친 콩쥐도 부랴부랴 잔칫집에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고 갈 옷이 없었지요. 콩쥐는 또 울었습니다. 그때 지난번처럼 하늘에서 암소가 내려왔습니다. 콩쥐야 왜 울고 있니? 잔칫집에 구경 가고 싶은데 입고 갈 옷이 없어요. 신발도 없고요. 암소는 예쁜 옷과 꽃신을 주었습니다. 콩쥐야 울지 말고 이 옷을 입고 이 신발을 신고 가거라. 콩쥐가 방에 들어가 옷을 입고 나오자 암소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실 암소는 바로 죽은 콩쥐 어머니의 영혼이었습니다. 콩쥐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암소로 변해 콩쥐를 도와주었던 것이지요. 암소가 준 옷과 꽃신은 너무나 예뻤습니다. 콩쥐는 서둘러 잔칫집으로 갔어요. 잔칫집에 온 사람들은 콩쥐 옆에 모여 부러워 했습니다. 어머나 참 고운 아가씨구나 사람들은 콩쥐의 옷도 만져보고 꽃신도 쓸어보았습니다. 새 어머니와 팥질도 사람들 틈에 끼어 새로운 예쁜 처녀가 누구인가 구경하려고 다가왔습니다. 아니 얼마나 예쁘기에 다들 저렇게 날리람 새 어머니는 콩쥐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하라는 일은 안하고 여긴 뭐 하러 왔느냐 새 어머니는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콩쥐를 야단치며 때렸습니다. 결국 콩쥐는 잔치 구경도 못하고 집으로 쫓겨와야 했지요. 불쌍한 콩쥐는 너무나 서러워 울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러 꺼라 원님 행차시다. 갑자기 우렁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콩쥐는 얼른 집을 향해 뛰었어요. 너무 서두르다 그만 꽃신 한짝이 벗겨졌습니다. 지나가던 원님이 꽃신 한짝을 발견했어요. 여봐라 저 꽃신을 이리 가져와라. 심부름하는 사람이 얼른 꽃신을 원님에게 바쳤습니다. 참으로 고운 신발이구나 이 꽃신의 주인은 얼마나 예쁠까 이 꽃신의 주인을 찾아보자 원님 일행은 마을 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그곳에 모인 처녀들에게 누구 꽃신인지 신어보라고 했어요. 팥쥐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내 신이에요? 하지만 팥쥐는 발이 커서 신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새 어머니는 팥쥐의 발을 구부려 억지로 신겼지요. 맞지 않는 신을 신고 걸으려니 발이 너무 아파 자기도 모르게 절뚝거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원님이 호통을 쳤어요. 아니 이런 고얀 것이 있나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 신이라고 속이다니 괘씸하기 그지없구나. 여봐라 저 못된 것을 당장 끌어내 곤장을 쳐라. 원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을 신겨보았지만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님은 꽃신의 임자를 찾아 이웃마을 까지 왔습니다. 원님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처녀들에게 꽃신을 신겨보았어요. 하지만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원님은 콩쥐네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콩쥐에게도 신을 신어보라고 했어요. 콩쥐가 꽃신을 신으니 발에 꼭 맞았습니다. 네가 바로 이 꽃신의 주인이구나. 원님이 콩쥐를 자세히 보니 참으로 예뻤습니다. 원님은 콩쥐를 데려가 홀레를 치르고 아내로 맞이 맞이 원님의 아내가 된 콩쥐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지요. 나는 콩쥐 엄마다. 나는 콩쥐 아우다. 둘 다 거드름을 비우며 원님의 집을 들락거렸어요. 그리고 혹시 좋은 것이 눈에 띄면 날름 집어갔습니다. 원님은 새어머니와 팥쥐가 드나드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아내의 어머니와 동생인지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원님이 먼 곳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원님은 자기가 집에 없는 동안 새어머니와 팥쥐가 콩쥐에 콩쥐에게 나쁜 짓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장모님이나 처제가 오거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원님은 콩쥐에게 신신 당부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팥쥐가 찾아왔습니다. 콩쥐는 원님이 한 말이 있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콩쥐야 어서 문 열어 너 주려고 팥쥐을 해왔다. 그릇이 너무 뜨거워 손대겠다. 아이고 뜨거워 어서 빨리 문 좀 열어. 콩쥐는 그 말을 믿고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팥쥐는 재빨리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팥쥐은 커녕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팥쥐는 콩쥐를 보더니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콩쥐야 목에 때가 왜 그리 많어 원님이 봤다가 더럽다고 내쫓겠다. 날도 덥고 하니 우리 나가서 목욕이나 하자. 팥쥐는 콩쥐를 억지로 끌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콩쥐와 팥쥐는 옷을 벗고 연못으로 들어갔지요. 갑자기 팥쥐가 콩쥐를 연못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콩쥐는 그만 연못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어요. 팥쥐는 재빨리 물에서 나와 콩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콩쥐처럼 꾸미고 콩쥐 행세를 했지요. 팥쥐는 얼굴이 검고 곰보에 목이 길었습니다. 돌아온 원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팥쥐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다 물었습니다. 아니 얼굴이 왜 그리 탔소? 콩쥐로 변장한 팥쥐가 말랬습니다. 당신이 언제 돌아오시나 기다리다 애가 타서 일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어쩌다 얼굴인거요? 당신이 오시는지 나가보다가 콩 멍석이로 넘어져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목은 또 왜 그리 길어진 거요? 당신이 오시나 보려고 담장 너머로 목을 길게 빼다가 일이 되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님이 연못가를 걷고 있었어요. 연못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예쁜 꽃이 한 송이 피어있었습니다. 참으로 예쁜 꽃이로다. 원님은 감탄하며 하인에게 꽃을 꺾어 오도록 시켰습니다. 하인이 연못에 들어가 꽃을 꺾어오도록 시켰습니다. 하인이 연못에 들어가 꽃을 꺾으려 했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원님이 직접 꽃을 꺾으러 연못으로 들어갔어요. 신기하게도 원님이 손을 대자 꽃은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꺾였습니다. 원님은 꽃을 방안의 화병에 꽂아놓았어요. 방이 드나들 때마다 꽃을 바라보면 어쩐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원님의 기분을 아는지 꽃은 드나드는 원님을 향해 방긋 웃으며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팥쥐만 옆에 오면 금세 시들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것 참 신기한 일이 구나. 원님은 더욱더 꽃을 아꼈습니다. 팥쥐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꽃주제에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팥쥐는 원님이 외출한 사이 꽃을 라궁이에 넣고 불 태워 버렸어요. 밖에 나갔다 온 원님은 습관처럼 꽃을 찾았습니다. 아니 꽃이 어디 갔지? 팥쥐가 심술 그진 얼굴로 말했어요. 제가 태워 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원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 예쁜 꽃을 맘대로 태워 버리다니 이렇게 괘씸할 때가 있나? 며칠 뒤 이웃집 할머니가 불씨가 꺼졌다며 불씨를 얻으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아궁이에서 불씨를 담아 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 불씨 속에 예쁜 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슬을 비단 헝겊에 잘 싸서 장롱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나갔다만 오면 방 안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잘 차려진 밥상이었지요. 거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누가 이렇게 훌륭한 밥상을 차려놓는 거지? 어느 날 할머니는 밖에 나가는 척 하며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장롱 안에 넣어두었던 구슬이 예쁜 처녀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아가씨는 맛있는 음식을 한상 잘 차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구슬로 변해 장롱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가 처녀를 붙잡았습니다. 이봐요 색시 대체 누군데 이렇게 날마다 밥상을 차려놓는 거요. 할머니 저는 옆집 원님의 아내 콩쥐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원님 색시는 옆집에 있는데 그건 제 아우 팥쥐예요. 팥쥐가 저를 속여 연못에 빠트려 죽였어요. 그러고는 제 행세를 하고 있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저런 나쁜 것이 있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이야기해봐요. 연못에 빠져 죽은 뒤 저는 꽃이 되었어요. 원님이 저를 꺾어다가 방안 꽃병에 꽂아두었지요. 그런데 원님이 꽃을 아끼자 심술이 났는지 팥쥐가 저를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구슬이 되어 할머니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세상에 할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원님을 모셔다가 저녁을 대접해 주세요. 할머니는 원님을 찾아가 자기 집에서 저녁 진지를 드시라고 초대했습니다. 원님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과 어울리지 않게 젓가락이 짝짝 이었지요. 할머니 어째 젓가락 짝이 안 맞습니다. 그때 장롱에서 콩쥐가 나와 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원님 젓가락이 바뀐 것은 아시면서 어째 아내가 바뀐 것은 모르십니까. 원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쳐다보니 진짜 콩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원님은 그때서야 팥쥐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어요. 당장 팥쥐를 잡아다 다그치자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던 팥쥐도 결국 자기가 저지른 죄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원님은 새 어머니와 팥쥐를 먼 데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이 된 콩쥐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참깨로 부자된 아들 어느 바닷가 마을에 구렁이가 산다고 알려진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한 천년쯤 오래오래 살다 보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른다고 합니다. 구렁이가 용으로 변신할 때는 큰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기도 한답니다. 어느 날 큰 바위 밑에 살던 구렁이가 이제 막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한 여자가 외쳤습니다. 우와 저기 용이 올라간다. 그러자 그 순간 구렁이는 용이 되려다 말고 깡처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경솔한 말 한마디에 구렁이는 아직도 용이 되지 못하고 그 바위 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바위 밑에서 안개가 퍼져 나오면 반드시 비가 왔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옛날에 깊고 깊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중턱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대낮에 가도 구렁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산을 피해 다녔지요. 어느 날 한 낙은해가 해도 져서 이미 캄캄하게 어두운데 그 산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그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휴 거기는 대낮에 가도 위험합니다. 구렁이인지 뭔지 정체 모를 것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어찌 거길이 어두운 데를 혼자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낙은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하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낙은해가 하도 괜찮다고 하니 그냥 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은해가 산에 들어가서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우다닥 우다닥 소리를 내며 꽝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산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이 밤에 그곳에 갔으니 구렁이가 그 사람을 가만둘 리 없지. 지금 그 낙은해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늘이 우는 소리를 내는 모양이다. 낙은해가 소리 나는 쪽으로 둘러보니 집채만큼 커다란 구렁이가 용트림을 하며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낙은해는 그 모습을 보고 넙죽 엎드려 절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빌었답니다. 아이고 용님 용이 되어 올라가소서 용이 되어 저 하늘로 승천하소서 낙은해가 절을 하며 엎드려 빌었더니 구렁이는 몸을 몇 번 뒤튼 뒤 용이 되어 하늘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구렁이는 용이 되어 승천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보고 겁을 집어먹고 놀라 자빠지거나 적이 용을 보라며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승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낙은해가 진심으로 빌어준 덕에 용으로 인정받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용은 낙은해에게 복을 많이 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용이 보살펴준 덕에 잘 살게 되었답니다. 닭이 된 나무꾼 옛날에 노총각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먹고 살았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이 아침부터 열심히 나무를 해서 한 짐 가득 쌓아놓고 막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나무꾼 아저씨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잡으러 와요. 헐레벌떡 달려온 노루가 다급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런 어서 이 나무 찜 속으로 들어가 숨어라. 마음이 착한 나무꾼은 노루를 나무 찜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뒤 큰 활을 가진 사냥꾼이 뛰어왔습니다. 사냥꾼은 두리번 거리다가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이쪽으로 노루 한 마리가 도망치는 것을 못 봤소? 나무꾼은 시체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저쪽 산모퉁이로 도망가더군요. 사냥꾼은 바삐 산모퉁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냥꾼의 모습이 사라지자 나무꾼은 노루를 꺼내주었어요. 자 사냥꾼은 저쪽으로 갔으니 너는 이쪽으로 달아나렴. 노루는 나무꾼에게 꾸벅 절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절 구해주셨으니 저도 아저씨를 돕고 싶어요. 소원을 하나 말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루어드릴게요. 나무꾼은 잠시 생각하다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단다. 다른 건 됐으니 장가나 가게 해다오. 걱정 마세요.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노루는 빙글에 웃으며 나무꾼의 귀에 살그머니 속삭였습니다. 이 산을 넘어가면 연못이 하나 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선녀들이 그 연못에 내려와서 목욕을 한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미리 가서 숨어 있으세요.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면 그 중 한 명의 옷을 감춰놓으시고요. 선녀는 자기가 입고 온 옷이 없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 선녀를 집으로 데려가 장가 드세요. 하지만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옷을 돌려주면 안 돼요. 노루는 말을 마치고 한 번씩 웃더니 껑충 껑충 뛰어 제 갈 길로 떠났습니다. 나무꾼은 노루의 말대로 보름달이 뜨는 날 연못에서 선녀들을 기다렸습니다. 보름달이 머리 위로 떠오르자 정말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노루가 시킨 대로 한 선녀의 옷을 감췄습니다. 나중에 보니 가장 막내인 듯 했어요. 한참 뒤 기분 좋게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각자 옷을 찾아 입고 하나 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못에서 나온 막내 선녀는 옷이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남은 막내 선녀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옷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지요. 그때 나무꾼이 선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나무꾼을 본 선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 울고 있습니까? 나무꾼이 시체미를 떼고 상냥하게 묻자 선녀는 더욱 서럽게 울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 옷이 없어졌어요. 옷이 없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나무꾼님 제 옷 좀 찾아주세요. 나무꾼이 옷을 감추었다는 사실을 알리없는 선녀는 나무꾼에게 옷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나무꾼은 한참 동안 옷을 찾는 척 하다가 말했습니다. 도저히 옷을 찾을 수가 없구려 하는 수 없으니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옷을 찾아 봅시다. 선녀는 울면서 생각해 보았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터라 결국은 나무꾼의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몇 해가 지났어요. 그동안 선녀는 나무꾼과 결혼해 아이를 둘이나 낳았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아직까지 때때로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눈물 짓곤 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무꾼은 선녀를 측은하게 여겼어요.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설마 하늘로 돌아가지는 않겠지. 나무꾼은 감춰둔 옷을 꺼내 선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네 옷이군요.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선녀는 반가워하며 옷을 입더니 두 아이를 양팔에 한 명씩 안고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은 그때서야 아이가 셋이 될 때까지는 옷을 내주지 말라던 노료의 말이 떠올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매일같이 떠난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어요. 산에 가서도 나무를 하다 말고 울었지요. 그때 마침 예전에 구해주었던 노루가 나타났습니다. 나무꾼 아저씨 왜 울고 계세요? 나무꾼은 노루에게 사정을 덜어놓았습니다. 저런 그래서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옷을 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 그 연못으로 다시 가보세요. 요즘은 선녀들이 연못에 목욕을 하러 오지 않지만 대신 보름달이 뜨는 날 두레박을 내려 물을 깃는답니다. 그 두레박을 타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노루는 말을 마치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보름달이 뜨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날이 오자 일찌감치 연못가에 숨어 두레박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보름달이 머리 위로 떠올랐고 노루의 말대로 커다란 두레박이 하나도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에 물을 쏟아버리고 그 속에 올라탔습니다. 두레박이 하늘나라에 도착하자 나무꾼은 두레박에서 내렸어요. 하늘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나무꾼이 촌딱처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나무꾼의 아이들이 어디선가 달려왔어요. 나무꾼의 아내인 선녀도 나무꾼을 반갑게 맞았지요. 하지만 선녀의 부모님과 언니들은 나무꾼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감히 선녀를 아내로 삼더니 이제는 하늘나라까지 찾아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녀의 부모와 언니들은 나무꾼을 다시 땅으로 쫓아 보내기 위해 흉계를 꾸몄습니다. 선녀의 아버지는 나무꾼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살려면 그만한 재주가 있어야 하네. 자네에게도 그런 재주가 있는지 어디 한번 시험해봐야 겠네. 우선 내일 아침에 인사하러 오게나. 나무꾼은 장인의 말에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장인어른 이제 매일 아침 무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장인은 차갑게 대꾸 했습니다. 자네 혹시라도 내일 오지 않으면 다시 땅으로 돌려보낼 테니 그리 알게. 장인은 나무꾼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나무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인과 장모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무꾼은 풀이 죽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선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아버지는 수탉이 되어 담모통이에 서있고 어머니는 구렁이가 되어 담위에 누워있어요. 그러니 다시 가서 수탉과 구렁이에게 인사하세요. 장인과 장모는 나무꾼의 제주를 시험하려 동물로 둔갑을 했던 것입니다. 나무꾼은 선녀가 시키는 대로 닭과 구렁이에게 꼬벅 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왜 그렇게 흉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어서 저희 집으로 가셔서 아침 진지부터 드시지요. 장인과 장모는 나무꾼이 자기들을 알아보자 그만하면 자기 딸과 하늘나라에서 살아도 되겠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선녀들은 달랐어요. 아버지 겨우 그깟 제주로 하늘나라에서 산다니 말도 안 돼요. 이번에는 화살을 멀리 쏘아서 찾아오면 살게 하고 찾아오지 못하면 땅으로 내쫓으세요. 장인은 좋은 생각이라며 무릎을 치고는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내가 활을 쏠테니 그 화살을 찾아오게 찾아오기만 하면 더 이상 자네를 시험하지 않고 이곳에서 살게 해주겠네. 나무꾼은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일단 대답은 했지만 나무꾼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에게 선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에 걱정이 가득 하세요? 나무꾼이 사실대로 얘기하자 선녀는 웃으며 강아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 강아지를 따라가세요. 그곳에 화살이 있을 거예요. 단 돌아올 때에는 절대 꺼내보지 말고 품속 깊이 숨겨오세요. 나무꾼은 신이 나서 강아지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종일 강아지를 따라가다 보니 마침내 장인이 쏜 화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나무꾼은 선녀의 말대로 화살을 품에 감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다 왔을 무렵 나무꾼은 갑자기 화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으니 꺼내도 별일 없겠지. 나무꾼은 중얼거리며 품속에서 화살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까치 한 마리가 나타나 쏜살같이 나무꾼에게 달려들더니 화살을 물고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손 쓸 틈도 없었어요. 나무꾼이 놀라 까치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까마귀가 날아와 까치가 물고 있던 화살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솔개 한 마리가 따라 날아오더니 까마귀에게 화살을 빼앗아 사라졌습니다. 까치와 까마귀가 열심히 쫓아갔지만 솔개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지요. 나무꾼은 자기 처지도 있고 멍하니 구경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지요. 아 화살 내 화살 이미 까치도 까마귀도 솔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에게 화살이 있는 곳을 가르쳐줬던 강아지는 한심하다는 듯 나무꾼을 향해 멍멍 짖고는 혼자 가버렸습니다. 나무꾼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눈물만 줄줄 흘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여보 화살은 여기 있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선녀가 나무꾼에게 화살을 내미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소? 나무꾼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우리 언니들은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걸 싫어해요. 두 사람이 까치와 까마귀로 둔갑해서 화살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개로 둔갑해 다시 화살을 빼앗아 온 거랍니다. 나무꾼은 그때서야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소. 얼른 화살을 장인어른께 드리고 오겠소. 나무꾼은 한다름에 장인에게 달려가 화살을 건넸습니다. 멀리 쏜 화살을 찾아오는 재주가 있다니 자네는 하늘나라에 살 자격이 충분하네. 장인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나무꾼도 큰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고맙습니다. 이제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선녀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나무꾼은 자기가 살던 고향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무꾼은 선녀에게 한 번만 땅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녀는 땅에 내려가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지 말라고 말렸지요. 나무꾼은 자꾸만 졸랐습니다. 선녀는 하는 수 없이 나무꾼에게 말을 한 필 내주었어요. 땅에 내려가서는 절대 말해서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곳 음식을 먹어도 안 됩니다. 나무꾼은 기뻐하며 말을 타고 땅으로 내려와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어떤 사람이 박으로 끓인 죽을 맛보라며 건넸어요. 선녀의 당보를 깜빡 잊은 나무꾼은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너무 뜨거워 놓치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말 등에 죽을 쏟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죽이 등에 쏟아지자 놀란 말이 펄쩍 뛰었고 나무꾼은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이 떨어지자 말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순간 나무꾼은 달그로 변했습니다. 그 뒤로 달근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 원통에 하늘을 바라보며 꽃기오 하고 철양하게 울게 된 거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꿈에 나타난 여자 이야기에서 신립장군은 실제로 임진왜란 때 싸웠던 장수입니다. 탕금대 진을 치는 바람에 일본군에게 몰살당한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냥 있었으면 크게 이겼을 싸움이 그리되자 귀신에 올리지 않고는 그렇게 했을 리 없다며 사람들이 추측하며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야기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함부로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